네 향기로운 인터뷰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이렇게 제가 마이크를 잡는 것도 마지막이 되겠네요 이번에 화장실에 들어오실 분은 제가 죽이겠습니다 들어와요 깨알 플레이어를 12회나 촬영을 했어요 아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 기분이 어떠십니까? 아쉽습니다 그거 모릅니까? 아쉽습니다 방기탄 하나 넣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벌칙 없습니다 방기탄이 다 떨어졌대요 게임도 많이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임 또는 최악의 게임 뽑아볼까요? 게임도 게임이지만 게임에 앞서서 하는 새로운 편 먹는 방법을 창원식 창원식 편먹기 하자 편먹기 하자 편먹기 하자 아 진짜 진짜 아 진짜 진짜 아 전 세웠다 편먹기 하자 편먹기 하자 암은 해주시죠 편먹기 하자 제가 제일 잘 하죠 эк 제일 잘하고 가슴에 손을 딱 얹어주는 준비 동작이 되어있네요 최악의 게임은 뭡니까? 최악의 게임은 물 빨리 떠먹기 물 떠먹기 제안한 사람은 당신 아닙니까? 아니에요? 당신이에요 당신이 그때 준비해서 네가 이거 왜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하자 그래서 했잖아요 제가 플레이어에 핵을 긋는 게임을 하나 준비했어요 시작했어요 진짜 땀말이거든요 옆에서 딱 머리 붙고 탁탁 물은 원래 이렇게 쭉쭉 들이켜야 이게 제맛이거든요 정신 이상이 생길 것 같고 힘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무슨 논란이요? 승호 씨는 정말 애기배입니까? 아니면 순배입니까? 그게 뭐야? 궁금해서 그래요 둘 다요 근데 애기배라고 말한 거는 본인이잖아요 배가 근육이 없이 굉장히 여린 삶이 이루어져 있어요 애기배 애기배라고 왜 그렇게 포장해서 얘기해요? 애기배는 제가 비보일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팀에서 퍼포먼스를 할 때 돌고 그러는 것도 제가 하잖아요 그렇죠 단 한 번도 배에 근육이 생긴 적이 없어요 진짜 신기한 일이에요 조금 같이 운동하거나 하는 친구들은 벌 받으라고 이제 막 가만히 세워놓고 그래도 막 생기고 그러잖아요 저는 좀 잘 안 생기나 봐요 많은 분들이 승호 씨의 복근을 보고 싶어 해요 제 배 지금요? 네 지금 배를요? 네 안 되죠 진짜 안 되긴 안 돼요 여러분 그죠? 양해 부탁드립니다 몸에서 땀 대신 술이 나온 적 있습니까? 땀이 아닌 알코올이 나온 적 있습니까? 땀이 아닌 알코올이 나온 적 있습니까? 아니 왜 아니 왜 질문이 그래요 아니 왜 질문이 그래요 자리 자리 막 달라요 있습니다 잘못 먹었다고 해야 되나 술이 안 깨는 날이 있어요 쫙 춤을 추고 나서 땀이 나요 근데 평소보다 많이 나요 그럼 술이 깨요 아 정말 술이 나와서 깨려고 하면 드디어 갇혔던 게 나온 거죠 아 어느새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호 깨알 플레이어를 하면서 나 이 말은 꼭 하고 싶었다 제가 처음에 PD님을 뵀을 때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다 PD님 노트북에 옮겨드렸죠 루틴 군과 제가 엽기 사진을 찍은 게 있었어요 안 올리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정말 안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역시 PD님은 나와의 약속을 지켜주셨어 근데 어느 날 본방을 사수하는데 시작 인트로에 네 사진이 쫙 빨리 지나가요 거기 다 들어 있더라고요 PD님께서는 못 볼 줄 알았대요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캡쳐를 해서 저희 트위터에 올리겠습니다 아 결론이 났어요 승훈 씨는 몸에서 땀이 아닌 술이 나온다 그리고 승훈 씨는 배에 근육이 생기질 않는다 사실 멤버들보다 잘 못해서도 있었어요 이 깨알에서만큼 제가 많이 보여드렸던 것 같아요 평상시 모습들 멤버들한테 하는 행동들 이런 걸 많이 보여드렸는데 후회는 없고 마음이 편해지고 오히려 팬분들한테도 조금 더 편하게 대할 수 있을 것 같은 좋은 기회가 된 것 같아요 깨알 플레이어 깨알 플레이어 12회 촬영이 모두 끝났습니다 기분이 어떠세요? 시원섭섭하네요 게임도 많이 했는데 가장 재밌었던 게임 그리고 최악의 게임 한번 꼽아볼까요? 가장 재밌었던 게임은 인간 손싸움 아 이거 고모냐 와 진짜 인간 인간 제가 어렸을 때 별명이 박치기 왕이었거든요 근데 형 위만은 모르고요 어렸을 때 이마랑 뒷머리로 많이 다쳐가지고 단련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고통을 끄떡 안 합니다 가장 재미없었던 건 12789 12789 12789 12789 3 4 5 6 그건 게임이 아니죠? 그죠 장난이 장난 깨알하면서 우리 이미지에 타격이 좀 있었어요 많이 있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최후의 변명의 시간 지오는 두 얼굴의 남자 네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? 저는 이해가 가지 않아요 형이 컴퓨터에서 키우고 있는 새 한 마리가 있죠 아 그건 루머예요 야동이라고요? 폴더 이름이 뭔데요? 비둘기인가? 아니 진짜 억울한데 뭐야 만약에 그런 영상을 본다 하더라도 누가 누구나 볼 수 있는 바탕화면에다가 그렇게 해놓지는 않죠 그렇게 해놨던데 아 논란2 지오는 정말 왕자병? 왕자병 아니에요 본인의 몸에 대한 자신감이 굉장하시잖아요 아 저 그냥 캐릭터일 뿐입니다 내 몸에서 가장 잘생긴 부위는 어딜까요? 저기 꿀목끈 그 몸사랑 좀 한번 봅시다 활둥 훗 훗취 평소에 되게 조심조심하고 되게 말없고 착한 사람이에요 왕자병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거울도 많이 보죠? 거울은 자주 볼 수밖에 없어요 준군처럼 코 안에 뭐 있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야 잠깐만 야 코 닦고 와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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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 딱지가 없으신 거죠 하하하하 저는 완작병이 없습니다 연세할 수 있습니다 하하하하 아니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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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은 즐거운 게임 보셨다면 저희는 그걸로 만족합니다 네.. 희망 헬로우 안녕하십니까 게알 플레이어 잘 뛸 것 같습니까? 12회 촬영이 네 모두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기분 어떠세요? 좋지는 않네요 가장 재미있었던 게임과 새하게 게임을 꼽아주세요 12789과 제일 재밌었습니다 가장 재미없었던 건 12789 12789 그럼 최악의 게임 아 이거 고문이야 그리고 뭐 닦밤 벌칙 진간적으로 아니 내가 차라리 그냥 주먹으로 만든다 그랬잖아요 나 진짜 이마가 나 진짜 이마가 나 진짜 이마가 나 진짜 이마가 우와 우와 와 진짜 이거 리헌이구나 와 이런 방향이 다 있냐 와 진짜 보고 있었던 거야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와 미치겠다 제가 야심적이게 준비한 특별 무정치는 게스트 나 진짜 소름 진짜 돌았다 나 장난 아니어서 저게 왜 열리나 했죠 나 진짜 영화 보는 줄 알았어요 우와 이즈씨 여태까지 진짜 정말 항상 꼴찌였어요 정말 그게 상황 설정이라고 했습니까 당연하죠 내가 진짜 말이 됩니까 방송을 위하여 꼴찌의 이미지를 구축한 겁니까 저는 방송을 위해 다 한 겁니다 구구당 있는데 왜 자꾸 틀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6,7에? 48 예 알겠습니다 많이 늘었어요 맞지? 예 방송 보시면 아실 거예요 48 몸으로 정말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분위기 메이커는 미루군이잖아요 예 진짜 안 나올까요? 걔 지금 뭐한데요? 왜 안 나오는 거지? 이야 안녕 많이 준비했나 본데 부담스럽게 들이대는데 처음부터 자 화장실 인터뷰 1회 그것도 첫 번째에서 여자 아이돌에게 대시를 받아본 적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자 아이돌들에게 대시나 혹은 전화 온 적 있어요? 있죠 밥 한 끼 뭐 이런 거? 사실인가요? 사실이죠 몇 번인가요? 몇 번? 근데 내가 그런 거 생각을 안 하고 있어서 그렇게 많아요? 많지는 않은데 기억에서 다 지웠어요 걔를 사랑해주신 분들이나 누구한테 한마디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망가지기도 망가졌고 정말 진솔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또다시 엠넷의 어둠프로로 찾아뵙게 될 테지만 게임 플레이어만큼 힘든 프로그램은 없을 겁니다 수고하셨고요 앞에 나오실 때 조심하세요 아 미치겠네 아 뭐 나오지도 나오지도 못하기면 어떻게 하고 뭐 있어요? 와 나 진짜 미치겠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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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예요? 뭐야? 뭔데요? 아이 아이 뭐 마지막인데 뭐 이렇게 이렇게 찝찝하게 끝나 호눈하지가 않아 여기 두 개 있죠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뭐야 이거 뭐야 그냥 장면 쳐갔어 와 나 진짜 진짜로 나 이렇게 침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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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막 땀 흔들일 줄 알고 어? 내가 딱 그러면 이렇게 다 찍고 막 이렇게 숫자가 된다 이렇게 딱딱 딱딱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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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러면 안녕 이게 지금 감사합니다.